다크어벤져 3 길드 챔피언십 최고의 실력자들의 격돌하는 다크어벤져 3 길드 챔피언십 2017 윈터 액션 RPG 게임의 대표주자로 수많은 유저들을 여왕시킨 다크어벤져 3 최강 길드가 오늘 가려지게 되는데요 장장팩이 들어가면서 평타콤보도 지고요 마음이 급해지는 건 또 역전 받아요 2호고 계속해서 콤보 2호고 계속해서 콤보 카운터를 쳤어요 맨도 카운터 쳤고요 2호고 끝까지 2호고 끝까지 악마와 어마어마 팀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강 1경기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궁극기가 나는데요 궁극기가 들어갔고요 궁극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무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악마와 팀이 이렇게 돼서 첫 번째 4강 1경기에서는 1승을 가져가는데 지금 또 들어갔죠 다시 한번 뛰고 여기 이거 들어가네요 6대 1승 선수의 첼시컨트롤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27초 남았습니다 궁극기가 들어갔죠 아시아 역전 시간만 깐다 궁극기 와 고파다 피다 선수가 야 이거 시간만 있었더라도 궁극기 들어가고 회원골에서 피읍된 다음에 콤보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4강 2경기도 4강 1경기 못지않은 굉장히 넨몸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연습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3개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있는 스킬 다 뽑아주면서 공극기 들어가고 공극기 들어가고 지금 연결하고 있네요 콤보로 무섭게 한번 들어가면서 50까지 깎여버립니다 첫 번째 세트는 찬경혜 승리로 끝이 났고요 이런 식으로 피어지면 아우터 스턴 하나 더 걸렸고요 스턴 걸렸죠 스턴 걸렸죠 양석천위까지 이어지고요 양석천위까지 이어지고요 양석천위 선수가 지금 벽군방을 굉장히 낮추고 있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가 남아있습니다 자 궁극기 자 궁극기 지금까지 들어가졌고요 여기서 궁극기가 들어가죠 자 여기 마지막 마스터거즈 마스터거즈 마지막 과감한 공격을 보여줬었던 팔상 대체 선수지만 야 마스터거즈 선수 오늘 장난 아닌데요 여기서 다크커버즈 길도 챔피언십 2017 윈터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4강이나 와이드카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올라온 게 중요한 거니까 온라인에서 하던 것만큼만 제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결투장에서 많이 만나셔서 많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는데 좋은 경기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졸을 오! 궁극기가 궁극기가 궁극기 남아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스터거즈 선수가 두 번째 세트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팀에 나와준 면모를 보여준다면 오! 거의 버텨놨어요 선수가 들어간 게 대박이에요 대단합니다 과감한 맹돌이긴 했었는데 맹돌이 빠졌기 때문에 앙준이 들어갔어요 3초! 시간! 시간이 이거 엑셀랜드 선수의 편을 좀 들어줬었고 선수가 들어갔어요 자 시간이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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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지금 마지막에 엑셀랜드 선수가 정말 마지막 2초 랍페라콘 이대로 경기가 끝나 벌을 쓰고 있거든요 자 엑셀랜드 기다리는 선수는 바로 다시 한 번 눈점 선수입니다 우승한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의 장작대기까지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아이고 맹돌 폭격까지 들어가네요 악마게이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분명히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코파나 피나 선수가 캐리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결승전에서만큼은 엑셀랜드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죠 멀리서 제주도에서까지 오신 형님도 계시고 많이 멀리서 많이 오셨는데 열심히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 때문에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가족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귀여운 아가들이 정말 부럽거든요 좀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일상으로 타고 이따 이따 일상으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한글자막 by 한효정